네, PUDIX는 팟캐스팅 서비스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에서만큼 팟캐스팅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RSS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 팟캐스팅의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와 같이 사용자들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음성 혹은 영상, 방송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캐스팅 서비스인 PUDIX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사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AVI 파일이나 MP4 파일 포맷으로 변환이 되어있는 동영상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저희 PUDIX 서비스가 단순히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용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P4 비디오 파일 포맷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아이팟 터치 혹은 PSP와 같은 휴대용 기기의 아주 일반적인 동영상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와이파이 커넥션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오디오 캐스팅의 경우에는 MP3 형식으로 변환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UDIX에서 제공하는 위젯을 사용하게 되면 굳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최신 글들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강력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 Marte A. Barb글을 A. Laureיד A.Г nik B. 열온